창세기 4장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이것 때문에 또 가인이 열받았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 가인의 그 표현을 보면 4장 6절을 보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을 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아벨은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물로 제사를 드려서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번제 드릴 때 그 번제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가 바로 뭐냐면 곡물 가루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요 놀라운 건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로 이 큰아들은 악인이 될까요 그리고 둘째 아벨은 의인이 될까요 재미난 건 이 가인이 자신의 분노를 누구한테 뿜어내냐면 아벨엔타 그래서 들로 나오라고 해서 이 아벨을 처죽입니다 뭐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재미난 건 이 가인의 계열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과 즉 하나님의 볼 때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에게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두들겨 망하는 이 두 계열의 인간이 역사가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의 두 부류의 인간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계열이 끊임없이 이 아벨의 계열의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모함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죽이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재미난 건요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인이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바로 뭐냐면요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여러분 성이라는 게 왜 인간이 성을 쌓을까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죠 왜요 인간은 뭐 어쩌다구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항상 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죠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가인이 그 아들 애녹을 낳았다고 그러죠 그 애녹은 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그 무두야엘 라멕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 라멕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그 라멕이 19절에 나옵니다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벌써부터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됐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근데 이 라멕의 자손들의 내용을 좀 보면 재밌어요 뭐냐면요 20절 보세요 첫 번째 아내인 그 야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측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즉 이 야발은 모든 그 목축 생산업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대요 이게 뭐죠? 유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즉 인간이 소리를 만들어내서 음악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영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이런 것들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죠 좀 표현이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면 모든 인간이 만드는 모든 예술 문화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 22절 보세요 신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내가 있죠 그 신라의 아내 그 두 번째 아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 두발가인이 뭐냐면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모든 철기 문화의 원조가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문화, 문명, 성 이 모든 문명 문화의 근간을 만든 것이 이 아벨의 계열이 아니고 가인의 계열이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 이 라멕에 대해서 성경이 좀 더 표현하고 있는데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초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라멕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이미 벌써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자기가 상처를 입혔는데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상처를 주면 그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바로 라멕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라멕이 뭐라고 지금 큰소리 쳐요? 자기의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은 벌을 7배 받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나를 손대면 77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냥 77배라는 얘기는 그냥 끝장을 내겠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소리치는 거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상대방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 이게 바로 가인 계열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인류 최초의 조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멕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후에 셋의 후예를 잠깐 설명합니다 두 절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요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지금 그 아버지 아담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고요 아담에게는 이미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죠 근데 이들이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뭐냐?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는 게 없어요 자신들의 안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뭘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되고요 육축을 치게 돼 있고 또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각양 그 쇠로 만든 모든 기계를 만드는 자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가 말하는 모든 인간들 즉 가인의 계열과 이 아벨의 계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원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홍수죠 여러분 홍수가 즉 노아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게 된 그 상황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6장 5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6장 5조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죠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모든 그런 이유는 다 사라졌고요 오로지 그 죄가 들어와 있는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극을 달한 상태죠 이 와중에 하나님은 이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 죽일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6장 8절을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노아가 굉장히 착하고 완전한 자고 뭐 굉장히 뭐가 아니고 그냥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온 지면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인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었냐 우리가 이게 질문일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노아를 택하고 노아의 그 자식들 세 아들과 자부들 해서 전체 8명을 그 방주에 태우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죽여버리게 되죠 이 노아 이전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제 그 5장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5장의 21절을 보세요 21절 보면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잘 아시죠 가장 나이가 많았던 조상이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즉 에녹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그 선조는요 365세를 살았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보통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는 죽음을 주지 않고 바로 데려갔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에녹을 부러워하는 에녹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요 엘리아도 그대로 올라가셨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녹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여러가지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에녹의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에녹이 잘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져주신 것 같아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약간 뭐 그냥 단순한 전쟁이었겠죠 싸우면서 상대방의 창을 던지는 자를 먼저 죽이면요 이 게임은 진게임입니다 이 전쟁은 진게임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를 죽이면 나머지를 다 죽일 수 있는 전쟁이 돼요 창을 던지는 자가 바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곧 죽음,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온 세상이 끝난다 멸망한다 이 세상이 정말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 아들 이름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몇백년, 구백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죽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었어요 에녹은 자기가 낳은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종말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놀랍게도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끌려 가는 동안 무드셀라는 죽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무드셀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터집니다 이 성경에서 나이를 잠깐 계산해 보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그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즉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그 손자 노아를 봤을 때 나이가 369세의 손주 노아를 본 거죠 봤는데 이 손주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터지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이 자기 손주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 노아 손주가 600세가 되는 해에 이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가 된 거죠 여러분 무드셀라의 나이가 언제 죽었는지 아시죠 969세 즉 무드셀라가 969세 즉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때 죽었어요 죽고 난 그 해에 홍수가 터진 거죠 하나님의 애녹을 통해서 그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주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홍수가 나서 산이 다 물에 덮였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고민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우리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7장에 그 홍수가 나는 내용을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7장 11절을 보시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러니까 그 해 2월 17일이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처음에 창조할 때 그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있었던 그 궁창 위에 물이 터져서 내려왔다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뭐 그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뭐 설명할 수는 없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 물들이 모든 산들을 다 잠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7장 2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냥 다 죽이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생대로 지우셨는데 이 인간이 죄악이 관용됐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로 관용된 인간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질문을 달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질문을 잠시 멈추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조가 있었고요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다 죽이죠 다 쓸어버리죠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창조 파괴죠 역창조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새창조 그래서 창조, 역창조, 그 다음에 새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역창조의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다 뽀개버려요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자존심을 다 뽀개버리는 역창조의 삶이 꼭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새창조가 꼭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한 개인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얘기를 잠깐 할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라 하셨죠? 만들라 하셨는데 뭐 거기에 이제 역창이란 말을 나와서 방수다 뭐 얘기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노아는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주는요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 점점점 차오르면서 방주가 그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동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이렇게 가게끔 저렇게 가게끔 하는 그 방향 지시를 하는 방향 타도 없었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타라 해서 탔고요 또 하나님이 나오라 했을 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이 방주가 이 저주의 모든 홍수물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죠 왜요? 내 뜻이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 이 노아와 그의 자녀와 자부들 이제 8명이 노아와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짐승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다 방주 안에 넣으라고 해서 이제 때가 돼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또 이 모든 이 세 아들로 인해서 모든 자손들이 생겨나는데요 여기에 샘,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각기 흩어져 살면서 그 중에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택한 받는 이 아벨의 계열의 자손이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역시 가인의 계열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샘, 샘족 중에서 아르박삭, 그 아르박삭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누구까지 연결되냐면 아브라함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이 즉 노아와 아브라함까지 역사를 이제 11장 끝에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인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 흩어져 살면서 각각의 나라를 이루고 살죠 그러는 와중에 11장의 마지막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이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 그 탑이 바벨탑이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흩어놔서 바벨탑이 짓는 것이 중단되고 인간들이 흩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11장을 좀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시면 창세기 11장의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지금 이들이 뭘 만들자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11장 8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왁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지금 이들이 뭘 만든 거예요 탑이 아니고요 완전히 도시예요 도시 이 도시는 바로 뭐냐면 자신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자체적인 도시국가를 세우려고 한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들이 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11장 3절 보세요 자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기존에는 돌을 가지고 뭔가를 건축을 줬는데 이들은 벽돌을 발명했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똑같은 규모의 어떤 돌을 자신들이 생성해 낸 거죠 그것을 아주 견고히 굽자 아주 굉장히 단단한 벽돌을 지금 이들이 발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원래 돌에다가 진흙을 넣어서 건축을 했는데 이 벽돌을 자기들이 발명을 하고 그 벽돌과 벽돌을 쌓는 그 연결을 진흙을 쓰지 않고 역청을 썼다고 해요 대단하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 탑을 만들면서 탑을 만들면서 이 방수탑을 만든 거예요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홍수가 나도 그 탑 안으로 자신들이 쌓은 탑 안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또다시 이 신이 우리에게 홍수를 내려벗어 우리를 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살아날 거야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죄인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 노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벌했죠 뭘 벌했어요? 바로 그 언어를 흩어버린 거죠 흩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교만의 끝이 바로 뭐냐면 이 바벨탑의 이들 생각의 끝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에게 뱀이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리고 이것을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 그래요 즉 죄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위치로 가겠다는 거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게 그 언어의 심판을 받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특징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시대 정신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곧 뭐예요? 신이다 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주 포지티브 싱킹 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네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 너는 그 능력을 쫓아야 돼 너는 그 능력을 발견해야 돼 네 안에 뭐가 있어? 네가 곧 신이야 너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것을 끄집어내 이것이 시크릿이란 책의 내용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합니다 이 모든 문명 문화는 결국 죄인들이 만드는 모든 문명 문화는 결국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곧 신의 역할까지 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조금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 멋지고 너무나 멋진 인간들의 문명 속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인간들의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앞부분 즉 1장서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창세기 뒷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족장들의 삶, 12장서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읽어나가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쭉 한번 읽어주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잘 좀 중요한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